가수 박기영씨의 신곡, 그대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오는 11일 공개됩니다. 이수영의 라라라와 브라운하이즈의 4U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이준영 감독이 연출을 맡은 박기영의 뮤직비디오는 박기영이 6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후카이도 후라노 지방에서 촬영된 이 작품에는 신세대 스타 민요림과 이승원의 그대가 그대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김학남이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